길을 걸었지 누군가의 안을 벗겼을 때 나는 알았다고 이미 그대 떠난 공간인걸 나를 혼자 벗고 있던 건지 갑자기 바람을 차가워지는 마음을 넓고 나는 그곳에 있었어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를 몰라서 있던 건지 달빛이 숨어버리고 있네 눈물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지 않았지만 왜 나를 떠났느냐 하지만 맘 맘 아팠에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왜 안가고 희림하였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안가고 희림하였어 꿈 떠나버린 그 사람 꿈 생각나네 꿈 돌아선 그 사람 꿈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맘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왜 안가고 희림하였어 왜 안가고 희림하였어 꿈 생각나네 꿈 생각나네 꿈 생각나네 꿈 꿈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